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도를 맞이하여 북녘 각계각층 동포들과 외국에 벗던 해외 동포들의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모인 가운데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군중식과 열병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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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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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김일성 주석 탄생 객다섯들을 맞는 군중시위와 열병식은 오늘 열광적인 박수를 받으며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김일성 광장 각계 각층의 북쪽 인민들과 그 다음에 해외동푸들 많은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오늘 아마 전해보지 못하던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끝나는 이 시간에 한 두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이번에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감탄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김일성 광장 민족통신 특파원 로길라입니다